수고하셨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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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옮겨 스윙 2개 2개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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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? 좀 아쉽네요 이겼는데 잘 맞은게 잡혀가지고 좀 아쉽네요 아까 끝나셨을 때 9회 말인가 9초때 송원 선수가 이거 하시더라구요 네 마지막에 이제 범범이 형이 던지고 싶어하는게 백도어 슬라이더인것 같아가지고 다들 한번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구하시더라구요 다음엔 꼭 홈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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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천선수 4회 기습번트는 혹시 자발적으로 시도하는거나요? 네 제가 스위치를 보고 자신이게 시도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2루타 쳤을때 끝에 2루까지 갔을때는 헬스포스트 슬라이딩이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슬라이딩을 한건지 좀 생각보다 타이트했던거 같아서 근데 그래서 슬라이딩을 했던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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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Qㅂ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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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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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? 저 MVP 아닌데? MVP 아닌데 애프터 매치라고. 요즘에 나오셔서 포토 계속하고 계시잖아요.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요. 삼성하고 저거 잘 맞는 것 같아요. 선수들도 많이 축하해주고 저요? 네. 재밌으니까요. 애들이 저를 되게 재밌어요. 그래가지고 장난도 많이 치고 민수 선수랑의 호흡은 또 어땠을까요? 민수 선수랑의 호흡은 또 어땠을까요? 경선을 2군에서 많이 했어가지고. 따봉? 날려주셨던데.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상엽 선수 오랜만에 9회에 올라와서 너무 잘 막았는데 소감 한마디 가능할까요? 이번 연기로 살짝 자신감도 다시 다쳐진 것 같아요. 본래지 않아 아쉽긴 하지만 제가 원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오늘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하나만 뽑아주셨나요? 오늘요? 오늘? 비가 와서 경기 할지 안 할지 모를 그때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. 안 했으면 못 이겼잖아요. 그렇죠. 수고하셨습니다. 자욱이 축하해요. 아니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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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